경북 고령군 한 관광농원에서 암사자가 탈출했다 1시간여 만에 사살됐습니다. 경북 고령소방서는 오늘 오전 8시 35분쯤 경북 고령군 덕국면 해당 농장 주변에서 탈출한 암사자를 발견한 뒤 사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암사자는 탈출한 농장 4에서 5미터 주변 숲을 배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앞서 고령군은 오늘 오전 7시 24분쯤 암사자 한 마리가 탈출했다며 인근 북두산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농원은 지난해 2월 고령군청으로부터 관광농원에 지정돼 관광객을 상대로 운영 중입니다.